2, 5, 7 컴버치! 자 예금 화이팅!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내보세요 목에 있는 목에 있는 손을 먼저 밀어내고 준비하는 거 네네 안 넘어지는 거 주의해야 해 안 넘어지는 거 목적, 목적 속도 일단 네네 네네 상대, 상대 무릎을 하는 손을 뺏겨서 네네네 잘하고 있어 승리하니 너무 끌려가야지 준비하고 지금 손을 놓고 있어야 해 지금 홈골시파크가 들어있죠 시파크가 못 끌고 들려야 해 잘하고 있어 3분 남았어 네, 잠깐만 네 네 시험 끝나고 시험 할 때 이제 들어오세요 이제 하나씩 시작했잖아 미주일이면서 지훈아를 시험 팔꿈치가 빠져나와야 해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 나와야 해 내가 바닥에 하고 있으면 안 돼, 팔꿍치만 나와. 슈릭 돌아 돌아. 팔꿍치만 나와야지. 다시 그래 돌아 돌아. 다시 돌아 돌아. 상체 일으켜서, 머리 일으켜세요. 어, 돌아고 있어 잘하고 있어. 결론 잡고 안 넘어가게. 나이스. 그대로 어깨 닫고 아깝게 해. 금메. 자, 그대로 모호하고 유명하게 손 집어넣고. 결론 잡고, 잘하고 있어. 2분 남았어. 잘하고 있어. 자, 생각해야 돼, 그렇지? 목 잡고, 목 잡고, 그렇지? 생각해야 돼. 자, 상대 방 손이 어디 잠겨 있는지 보고. 자, 왼쪽으로 그렇지? 오른쪽으로 그렇지? 오른쪽으로 그렇지? 발 빼고. 잘하고 있어. 하나, 둘, 셋. 바로! 모두 수 four. 히어.